모델로서 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. 주차장 일부가 대기실로 마련됐다.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칠투씨. 오늘 서게 될 첫 무대부터 둘러본다.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는 어마어마해도 대부분 2, 30초 안에 끝난다. 첫 무대에 함께 서는 모델들의 메이크업이 시작됐다. 파란만장했던 무거운 인생끼리 주름으로 남은 칠투신. 최초로 이번 무대에서는 60대 은발의 모델이다. evermore. 아, 베레모 부치네요. 멋있었어. 나는 맨버도 했는데. 폭풍장 좀 하네. 아, 진짜요? 아, 미치겠다. 아, 맨버ược벌 버리시는 건 처음이세요? 그렇죠. 기대합니다. 지금 나가는 선은, 나가는 선은 지금 이 기둥에서 약간 우측. 이 정도 라임. 특히 이번 무대는 예사롭지 않은 외모의 모델들이 주류를 이룬다. 작년에 이 디자이너 패션쇼 오디션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칠투씬. 오늘 더 남다른 각오를 다진다. 이 사람에게 영원식 시켜야 돼요. 엄청치 않잖아. 다른 걸로 죽여야 돼. inexcused. 예상됩니다.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